의상은 아시아 디자인이라는 천지 또 오랜만이야 얼마나 오네요? 우리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다고? 우리 유이스가 마지막이었나? 맞아 우리 천지의 이것저것 자주 보시는 많이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즌2 마무리 잘 하고 시즌3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3 어떤 형식으로 했으면 좋을까요 지상씨? 나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 시즌1,2 같은 거는 약간 그랬었잖아 시즌2가 막 그냥 돌려가지고 뭐 하나 뽑고 그랬었는데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팬분들이 해달라는 거를 딱 뽑아가지고 그럼 시즌2랑 비슷하네 똑같나? 비슷한 거잖아 그럼 근데 조금 더 약간 거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팬들 댓글을 고정해놓는 거야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다 많이 넣는 식으로 똑같이 하면 안 돼 거의 비슷하긴 한데 거의 비슷하지 좀 더 생각해보자 그냥 짧은 동영상들 자주 보거든요 그런 거 볼 때 그런 거 재밌었어 같은 길 만드는데 이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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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빠르냐 해결하는 게 진짜 재밌겠다 그럼 우리 이제 천지 이것저것 그냥 그런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까? 최악이다 최악이야? 응 나 오늘 출발하기 전에 한 실수 하나 했어 뭔데? 선글라스 한 거 갖고 왔어 아 나 선글라스 나는 진짜 잠깐 낄까 생각했었는데 나는 생각조차 못 했어 아무튼 기차 타러 가는 중에 8분에 도착한 거예요 가서 또 기계 왔으니까 아우 나 트러블데 나 여기 원장 2년 치잖아 1년 치잖아 1년? 수수수 스테이션 여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해요 원래 이렇게 조용한가? 네 이거 타보자 여기 2년 차도 해야 되잖아 출발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반전하면서 출발 팀장님 여러분 노래하실 작년 마지막 영재입니다 유선이 형을 보냈다 이번 앤즈 웨건이 없엇는지 먼저 한번 확인하시겠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tego 우와 진짜 잘 해 진짜 제대로 쪄 너 근데 여기 덥다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근데 안녕하십니까 오페디 시작하자고 천지에 천지에 이거 저거 지천에 요거 그거 이 앨범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진짜 천지도 오랜만이고 이런 야외 콘텐츠 주는 거 자체가 오랜만이고 그리고 또 처음으로 부산 오고 한국 기차 처음 타보고 아 진짜 한 1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럼 오늘 저희가 1년 전에 약속했던 여행 1년 전에 했던 약속을 오늘 지키러 와봤습니다 가시죠 근데 솔직히 1년 전에 약속했던 것이긴 한데 우리 진짜 1년 동안 바쁘긴 했어 1년 전부터 지금까지 휴가 받긴 했잖아 휴가 받을 때 너랑 천지 찍어야 돼? 하나 더 줘 맛있다 넌 마이쮸파야 새콤달콤파야? 둘 다 안 먹어 아 그래? 응 진짜 이것도 한 오랜만에 먹는 거야? 2년 만일걸? 진짜로? 응 나 이거 나 진짜 매일 먹는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일단 차 사러 가봅시다 부산 아 부산 아니 약간 에피소드 하나 알려줄까? 왜요? 나 방금 비차에서 자면서 침 흘린 것 같아 그건 에피소드가 아니라 TMI라고 하는 거야 응 선글라스 하는 사야 되는데 시험가장? 와 근데 지금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 천지라니 나 진짜 어색하네 나 사람 좀 많다 근데 너가 들었어 왜? 사람 좀 많다 그냥 몇 년 차야 너 가자 응 나도 방금 서울 그 기차제 와 진짜 좀 많은데 수서역에서 들어가자마자 와 약간 창피한데? 그 생각 들자마자 근데 또 그 생각 드는 거야 야 나 지금 8년 차야 야 8년 차인데 이런 마음 들어도 안 들은 척 해야 된다 라는 생각 들자마자 바로 당당해졌잖아 사람들 산발에 관심 없어 응 와 와 너무 많이 쳐다본다 신경 쓰지 마 우리 8년 차야 맞아 맞아 아직도 이런 그런 거 창피할 때 안 나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근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 여기인가요? 우와 오케이 아! 차이나타운! 뭐야 진짜네? 어! 여기 차이나타운 뭐 있을까? 허그 먹고 싶은데? 어? 야 부산허거나 어떨는지 모르잖아 나 어제 허그 먹었어 미안해 아니 부산허고 너 한 번 너 먹어볼 거 같아 앞으로 인생에서? 안 먹어볼 거 같아 그럼 먹어보자 괜찮을 거 같아 근데 약간 진심 땡긴데 어떡하지 야 부산 와서 뭐 한 거야 국밥이지 내장 순대 섞어 국밥 벌써 맛있어 내장? 그래서 내가 한번 부산 뭐 있는지 한번 보자잉 약간 배낭여행이네 우리 지금 근데 저희 꼭 진짜 국밥 먹어야 돼요 국밥 안 먹어? 아니면 따로 먹을래? 국밥 솔직히 배달 시켜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아 근데 국밥 먹어야 돼 야 배달 시켜 내가 내가 확실히 딱 알았어 내가 거제도 한번 눌러 왔었거든 찾아보다가 국밥 시장 안에 있는 국밥 주위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국밥을 먹었어 먹었는데 진짜 배달이랑 달라 다르지 진짜 음식도 기본적인 베이스 면들 다 비슷비슷한 거 있지만 근데 결국 승부할 때는 디테일이야 그 시장에 있는 국밥 디테일 너무 미쳤어 그 시장에 있는 국밥 날 감동시켰어 부산 원래 국밥 유명한가? 응 그치? 그럼 무조건 먹어야지 중요한 건 깡통시장 가는 거죠 그치? 나는 기대한 게 난 솔직히 깡통시장 기대되긴 해요 난 시장 가는 자체가 좋아해 어릴 때부터 아침에 점심 뭐 먹을지 저녁 뭐 먹을지 엄마랑 같이 장 보러 가거든 그래서 가서 야채 고르고 고기 고르고 그리고 고기 서는 거 설어서 주는 것도 재밌고 나 시장 가는 거 진짜 좋아해 시장이 진짜 재밌어 근데 부산 시장에 뭐 유명해? 일단 확실히 바다 근처니까 해변 좀 해산물이라던가 그다음에 그럼 고등학교에 포장 하나 해서 부산이 국밥 먹으러 가자 부산이 음식으로 유명하단 말이야 응 음식 무슨 음식? 그냥 음식 맛있는 걸로 유명한데 무슨 음식? 그냥 음식 자체가 자체 때 다 맛있다 편견적으로 맛있다 간이 좀 세다 이런 느낌 응 시그니처 음식이 뭔데? 국밥이지 아 국밥이야? 아 그럼 국밥 무조건 먹어야지 탕후루잖아 야 통귤 탕후루 먹어봤어? 통귤? 통귤 이 큰 귤 하나 그리고 한 입으로 컷해야 돼 혹시 탕후루 뭐 있어요? 딸기 샤이마스쿠 귤 있나요? 귤은 없어요 그럼 딸기 먹을까? 딸기 좀 맛있겠네 아 나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와서? 와 터키 아이스크림이다 이거 우리 조카한테 사주면 진짜 좋아하겠다 터키 아이스크림 맨날에 엄청 먹었는데 진짜 요즘 탕후루즙 진짜 많이 생긴 거 알아? 야 우리 회사 앞에도 하나 생겼잖아 아니 그냥 계속 있어 와 미쳤다 왜 이렇게 크지? 와 저는 저거 주세요 대박 너 크고를 또 좋아하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 아 알겠다 이건 토핑이 두꺼운 게 아니라 얼었어 딸기 자체가 얼었어 근데 이런 탕후루도 있네 신기하다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 저희가 원래 먹으려던 국밥집이 하필 오늘 임시 휴업을 하는 날이어서 다른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근데 부산 업목 맛있다고 하던데? 맞아 맞아 부산 업목도 유명하지? 사가야 되나? 설렘 근데 선글라스는 못 사겠다 다른 데 있겠지? 야 선글라스 감사합니다 다른 국밥집 찾으러 갑시다 지금 저희가 그 두 번째 국밥집 근처에 주차를 하고 마고 있습니다 근데 은근 모든 걸 다 계획대로 잘 안 돼야 더 기억에 남는다? 근데 뭔 말인 줄 알아 항상 뭔가 일이 있어야 돼 사건이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더 기억에 잘 남아 맞아 맞아 그건 진짜 맞아 와 야 분식 나 부산 떡볶이 좀 유명한데? 많이 먹어 부산 업목 저거 나 그냥 농담하는 거 아니라 진짜 유명해 분식 자체가 아 그래? 방금 저거 있는데 탈락 황정살 없어 진짜 맛있게 생겼다 와 야 돼지 머리 있어 진짜 맛있어 와 미쳤다 나 돼지 머리 자른 걸 처음 봄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오늘 첫 음식은 아이스크림 먹고 마이쮤 먹고 당으로 먹고 당 관리한다며 이때까지 싹 다 당인데? 매운 거랑 안 매운 거 구분하는 게 방법은 다 알았어 눌러보면 아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거는 안 매운 거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된 거면 매운 거래 이거 약간 매운 거예요? 이건 애매해 모르겠어 먹어 봐 한 번 먹어봐 오이 고추는 더 맵다 약간 조금 더 맵다 아깝게 더 맵다 그치? 이거 맛잉, 이거는 수육 와우 매워? 많이 매워? 와 진짜 많네? 조금이라도 있으면 맵나 봐 도저히 먹으신 거 같은데 나 이거 오이고추 진짜 사랑하는데 오이고추? 오이고추 안 맵잖아 감사합니다 한다고요? 석거 국밥 맛있게 드세요 국밥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맛있는데? 이거 그 후추 후추죠? 아직도 간 조절 중 무조건 그냥 때려놓고 먹는데 뭔가 우리 집 약간 되게 청춘들 같아요 뭔가 새벽까지 딱 놀다가 이제 해장하려고 어 그치 그치 이게 청춘이지 국밥 먹으면 좋은 게 몸이 싹 따뜻해져 일제시선이었는데 아니 우리 가족 나 빼고 전부 친냥도 못 먹는다 싹싹 비웠습니다 미쳤다 진짜 싹싹했어요 나 그때 거제도 가서도 싹싹했어요 진짜 멋있다 나 원래 이게 진짜 식당 주민들이 좋아하겠다 일단 첫 번째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맛있으면 딱 이렇게 먹어요 진짜 미쳤다 나 국밥을 이렇게 먹어본 적 없어 진짜? 나도 서울에 있을 때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딱 거제랑 오늘 두 번 딱 거제랑 오늘 두 번 와 진짜? 와 오 쥐치 어? 우와 왜 완전 왜 완전 맞지 마 왜? 이건 어차피 익혀야 돼 약간 파리도 만지는데 여기 약간 돼지 거리네 응 수육 거리야 나 돼지 제일 좋아해 미쳤다 진짜 나 파김치 제일 좋아해 나 파김치 미쳤어 아 빨리 선글라스 써야 된다 이제 해변 가는데 여기 밝은 안경 한번 가볼까?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부산에서 몇 년 동안 좀 살면서 서울에서 살았을 때도 방안만 되면 맨날 부산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진짜 뭔가 제가 아는 데 많고 가는 데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지금 뭐하고 있었구나 이것보다 좀 비슷한 모양인데 통이 좀 큰 거 있어요 그냥 이거 이대로 하나 주세요 그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와 벌써 샀어 빠르네 나는 빨라 원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아 네 괜찮은 거 같아 눈이 안 나빠서 나는 모든 게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왜 울어? 와 이거 얼마나 좀 좋은데? 아니 이게 진짜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서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 이틀 후에 이제 파리로 가는데 파리도 좋아 파리가 진짜 그나마 갔던 도시 중에서 제일 예쁜 곳 그럼 다른 도시 어떻게 뭐가 돼? 내가 그동안 갔던 도시 중에서 파리가 제일 예쁜 곳 많은 예쁜 도시를 갔지만 그 중에 제일 내 기억에 남았던 곳이 파리였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동안 크게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다른 도시 예쁘다는 걸 얘기를 한 번 해줘야 할래? 근데 파리가 좋은 게 뭔지 알아? 디저트가 맛있어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음식들이 맛있더라고 그래 그럼 파리 음식은 안 맛있고 디저트만 맛있어? 진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원래 저희 천러가 차 타고 오자고 했었어요 제가 끝까지 SRT 차 타고 오자고 했거든요 너무 잘했어요 나 너무 대견했으면 내가 근데 부산이 예쁘다 아니면 오늘따라 예쁜 건가? 날씨 좋아하잖아 앨범 좋아 에이 뭔가 레이션 끝났잖아 좀 아쉽지 않냐? 어 레이션 자체가 재밌었어 맞아 맞아 좋았어 솔직히 우리 레이션 때 좀 좋았어 아 미쳤지 우리 캥그루 거의 더 배 캥그루가 메인 아니야? 솔직히 어 나 나 두 개 다 있네 어 좋겠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와 진짜 이쁜데? 여기서 맨날 놀아 아이스캡기 먹으려고 와 와 여기 바다 이쁜다 와 이 바다 냄새 미쳤다 아 진짜 미쳤다 내가 그 파도망 떼고 싶은데 어 어머 오 오 오 오 오 이게 오 자, 조합이 좋네요. 10년 전만 해도 내가 볼 수 있을 때... 진짜 귀엽다, 얘. 와, 진짜 귀엽다, 얘. 얘, 얘 그 물에 놓고. 아, 그래요? 잘해. 와, 진짜 귀엽다. 방향도 바꿀 수 있어. 아, 진짜 귀엽다. 우와, 진짜 귀엽다. 나 생각이 들었는데, 나 그때 여기 왔던 것 같은데. 웃어봐, 살짝. 약간 썩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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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저거. 어, 이거 괜찮은데? 아, 약간 그런가요? 사진 찍히고 있지만 안 찍히고 있는 척. 너의 모습이 평범한. 아, 벅모습. 요즘 그게 트렌드거든. 나쁘지 않은, 몇 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벅모습. 이걸 레옹 보여? 응? 그냥 기념품 보는 게 좋아요. 진짜 나랑 안 맞네. 이 인형 좀 귀여울지도? 이름이 모찌 쿠션이래. 참 귀엽다. 진짜 귀여워. 여기 약간 그 연인들, 연인들 데이터 코스 느낌 나네요. 이걸 천으로 못하게. 저기 있는 게 설마 큰 요트인가? 완전 저기 있는 거. 저기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기 요트 아닐걸? 아니지. 요트가 아무리 커도 저렇게 안 돼. 저 한 섬? 이 거리에서 저기 보면 그거 진짜 큰 거야. 거의 섬인가? 응. 섬 정도 아니고. 바쁘다가 휴가였다가 또 조금 스케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스케줄이면서도 노는 그런 뭔가 나쁘지 않네. 여기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다. 아니야. 블루투스 아니야. 이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터지는 거야. 내가 탔던 그 케이블카, 송도 케이블카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지는 밤. 오늘은 길 없음 해. 여러분의 너의 맘으로 가는 물. 딱 좋아. 네. 너의 모습. 응. 보고 있는데? 요즘 노래 듣는 게 좀 좋더라고. 고기 조금만 더 좋았으면 더 좋았겠다. 거기 가서 한 번 찍어야 돼. 이거는 네모로 찍어. 뭔가 시즈니분들 데이트 코스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알겠네. 알겠지. 아 이게 비쳐가지고 이렇게. 너 확실히 사진 못 찍는구나. 아니 아직 찍지도 않았는데. 어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이렇게 꽉 붙어서 이렇게 조금 틀면 괜찮아. 이미 보이잖아. 뭘? 그 비친 게 보이잖아. 아 이 정도 괜찮아. 아 나 저거 싫어. 아 나 좋았는데. 되게. 일단 날씨가 좋아서 너무 다행해. 날씨가. 덥지 않고 춥지 않고. 날씨가 별로였다면 정말. 날씨가 별로였다면 정말. 같이 동행하는 사람 아쉽고. 저는 여러분과. 지금 같이 탄 거잖아 여러분. 시즈니라는. 아 그래? 어. 잘한다. 나는 그런 거 못해. 거길 가서 다행이다. 여기가 짝. 야 미쳤다. 와. 피자맛 출시. 붕어빵 피자맛. 단팔 슈크림. 슈크림 하나 먹을까? 믹스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난 피자 먹어볼래. 피자다. 어 생각보다 맛있네. 피자맛. 첫입이 약간 이상했는데. 먹을수록 중독적이네. 이런 데서 먹는 먹거리들이 더 비싼 이유가 있어. 더 맛있다 뭔가. 앞에 뭐 없어. 뒤에 뭐 없어. 아 그래? 피자 생각보다 맛있다 야. 그래? 근데 하나밖에 없어. 아 여기. 괜찮네. 생각해보니까 나 붕어빵한테 프로포즈 하지 않았냐? 아 이번 연도에 나 붕어빵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그거였어. 진짜 하루에 8개, 12개 먹고 그랬어. 이번 연도에 특히 뭔가 많이 먹었어 진짜. 재밌는 하루 날.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우리 행사하러 가는 거 비해서 진짜 짧은 길이긴 한데 기차 2시간 반 타고 올 보람이 있네. 난 재밌었어. 기차가 더 빨랐으면 좋겠어. 이제 한 1시간 반? 아니야 30분. 여기. 저기 봐. 보고 있어. 그 정도 센스 있어. 같이 아래. 응? 아래. 카메라. 가시죠. 오케이. 맛있네. 회 다 떨어졌다. 우와. 나 민다. 나 약간 이런 공포증이 있어 나 약간. 진짜? 으아. 안녕하세요. 와 진짜 무서운데. 와 미쳤다. 와 이거 부러지고 떨어지면 진짜. 올라가 봐. 이거? 응. 깜짝아.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늘어나. 깜짝아. 야 이거 핸드폰 간수 잘해라. 야. 야 이거 좀. 이야. 약간. 맛있네. 맛있네. 뮤비 여기서 찍었어야 되네. 와 바다가 느껴져 그냥. 저희는 지금 시원한 바닷가에 빠지고 싶어. 하오. 유치 아닙니다. 와 미쳤다잉. 여행 갔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속도 내고 있어 지금.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신발 옷곳 앉아있어요. 이 그물이 약간 지금. 약간 불안한데. 이거 뚫리면 바로서 입수합니다. 오우. 와 여기 날씨가 좋다. 근데 지금 나 밤이라. 그 바람도 불고. 그래서 이거 바다 위에 파도가 좀 셀 수밖에 없어. 맞아 맞아. 아 이거 내가 지금 오버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떨어지면 지선이가 뛰어 내려가서 구해줄 거예요. 야 그러면은 구해야 될 사람이 두 명으로 늘어나잖아. 아니 너 수영할 줄 몰라? 몰라. 진짜? 야 그럼 너 그거 차 있어. 혹시 모르니까. 아 뭔가 여기서 약간 바비큐 파티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다. 아 근데 솔직히 좋을 줄 알았어요. 재밌을 줄 알았고. 왜냐면 처음에 천지 찍자고 마지막 화 여행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부산 얘기 나왔었는데. 바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나 제주도 너무 많이 갔다 와봤고. 서울에도 계속 있고. 강원도도 가봤고. 여러 가지 가봤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부산만 놀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했던 걸 보며 한번 해보고 재밌게 봤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와 광안대교. 불빛 나온다. 제가 야경도 보고. 뭐 먹으면서 그것도 봤었는데. 뭔가 해적 같은데? 너 갈 수 있어 여기가 볼래? 아 갈 수는 있는데. 지금. 한 명씩 찍을까요? 제가 찍어줄게요. 마음 좀 먹어야 돼. 아 근데 진짜 빨리 어두워지긴 한다. 뭐야. 내가 셀카 찍는 게 낫겠다. 됐다 됐다. 아 힘들어. 나는 솔직히 괜찮긴 한데. 저기에 갈 자신이 없어. 이거 너무 뚫렸어 여기. 야 미쳤다. 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아 봐 봐. 나쁘지 않네? 미쳤다. 나 한 번 튕기면 바로 그냥. 내가 살려줄게. 와 미쳤다 저 이거. 그냥 완전. 와. 아주 낭만 있는. 오우 우리도 한다. 천러야 너와는 사투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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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아주. 네. 뭔가 싸우는 것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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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큰데? 신기잖아요. 신기전 선인 것 같아. 이게 뭐라고 그렇게 신기하냐. 와 미쳤다. 와우 감사합니다 사업보다 소리가 엄청 크다 재밌다 재밌었다 이거 야 이런 느낌 어때? 별론데? 괜찮지 않냐? 괜찮은데? 나 이마 너무 커보여 그라이그로리 너무 천천히 저희가 약 1년 만에 선지 돌아왔는데 부산에서 재밌게 놀고 이제 시즌3 맞이하며 이제 시즌3 빠른 시내에서 빨리 찍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지 제대로 돌아왔어요 맞아요 사실 근데 천지 나 궁금한 게 왜 1년 동안 안 한 거야? 몰라 사실 우리 1년 동안 싸웠어요 이제 다시 화해해가지고 아 그래요? 재결합한 거야? 재결합해서 이제 싸워도 잃은 일이다 이때까지 했던 천지가 있으니까 비즈니스 싸워도 잃은 일이군 재밌게 해보자 일할 때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천지였으니까 최장기 콘텐츠 맞아요 지금 5년째 5,6년째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근데 1년은 비었어요 그쵸 1년은 비었어요 사실 오늘은 거의 뭐 촬영이라기보다는 뭔가 거의 그냥 우리가 힐링하는 느낌인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아주 뭔가 좋았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부산에 와가지고 되게 좋은 하루였어요 두 명이서 사실 안 해본 것도 오늘은 좀 해봐가지고 요트를 탄다거나 뭐 그 기차? 그 스카이 캡슐 맞아 그것도 타보고 좋았고 이제 이 요트를 타고 아마 이제 저희는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시즌3에서 봐요 여러분 1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는 아직 선지것저것 안 끝났고 저희는 곧 빠른 실내 도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제가 여가 여가 안녕 우와 코 좀 빨개져 엔딩 좀 당겨주세요 아우치